자 아 지금 오는데 아 자 아 지금 저저저 파티 구성 한거 같은데요 자자자자 자자 파티 구성 파티 구성을 지금 한거 같아요 아 지금 자자 인원이 예 좀 자 어느정도인가요 자 네 파티는 안되보이는데 자 아 지금 왹님 가자 이게 나오는데 자자 네 파티는 약간 안되보이죠 어 뒤에 또 있나요 예 아 이거 자자자자 아 올라가는데 자 바엘님 뷰엘님 아 아 다 있구요 아 제자리 있는 분이구요 네 아 네 파티는 안되보이는데요 네 파티 안돼요 자 약간 안되보이는데 자 이건 올라가는건데요 아 교전하러 지금 올라가네요 자 올라가고 있구요 자 올라가고 있구요 자 올라가고 있구요 자 자 영웅청 지금 음 음 다른 사담을 하고 있구요 음 자 제왕열 움직이면 분명히 좀 포악했을텐데 모니터로 자 자 시로님 와서 오시구요 음 자 있구요 여전히 에 에 도발하고 있구요 자 아니 사실 에 인원이 에 최대인원 짓결은 아닌데 자 아 에헤헤헤 자 왱님 쫄지말고 들어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왱님 약간 좀 걱정을 하는거 같은데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왱님도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내심 에 상대인원이 에 많이 못쓸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음 흐헤헤 맹진도 약간 걱정하는 에 눈치같은데 자 하하 볼까요 결과를 하하 자자자자자자 얼른가야되는데 에 에 에 아 아 빨리 가야죠 빨리 자 지금이 아 사냥파티는 모여있겠죠 한쪽에 지금 네 어차피 지금 이동 같은건 다 네 모니토로 지금 포착이 됐겠구요 예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자 에 자자자자자 아 아닌가요 일단 빠졌나요 어 어 어 지금 자 없나요 있나요 안쪽 자 지금 에 에 있나요 있나요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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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이쪽 있구요 아 제자님 파티 좀 나갔고 자 화랑궁님 보이구요 신화불리는자님 에 지금 목까지 치고 있는데 자 몹 자 몹한테 맞으면 좀 불리하죠 에 이쪽 빠져 있구요 소태우님 보이고 저 출전인데 지금 에 통합수에 아 지금 바엘님 에 붙었어요 자 개간지님 쪽 훈이 빠져 있구요 아 아 지금 자 일루션연 파티 훈이에 있는 파티를 치러 지금 에 전진하는 상황이구요 철광석님 이 파티 메인 파티 힐러인데 에 제자리님 파티가 그 역할을 지금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 아 이 파티가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적사관님 저쪽에 있구요 뒤도 쭉쭉 빠져 있고 저 몹이 인식되는 자리라 에 웩님 지금 에 바까리 바까리 뒤쪽 훈이 에 쳐주고 있어요 지금 에 이쪽 훈이 쳐주고 있구요 템프로님 눕구요 아 여기 지금 쳐서 에 제자리님 눕구요 시간 끌어주고 에 이쪽 중앙쪽 하고요 입구쪽을 지금 최대한 그 사이에 좀 밀고 지금 에 합류하려는 건데 아 인원 자체가 많죠 아 일루션을 많아 보이는데요 에 자 지금은 지금 인원 차이는 코나님 눕구요 바라치님 눕구요 에 자 요기 지금 교란하던 파티는 지금 아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자리님 아 철광석님 뒤쪽 빠져 있는데 철광석님 이 파티에 지금 힐러진이 안 무너진다면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인원 차이는 지금 심한데 자 제자리님 보이구요 아 아 빨리 자자자 예 진짜 뒷쪽 빠져 있구요 에 폭죽하님 에 적절히 지금 아 토이님 백스님하고 뒤에서 지금 후미까지 지금 쳐주고 있구 키폰님 눕구 아 아 이거 밀리고 있어요 약간 자 밀리고 있죠 제왕열 베요맥스님 눕구요 아 키바님 자 부활상태는 지금 에 늦어요 에 늦어요 늦어 자 아 아 일로 오시면은 부활은 좀 되고 있죠 에 부활 되고 있구요 전체 스킬 지금 아 위자 스킬이 지금 다 안모하는데 시가나요요요님 이겠죠 에 용무기 시가나요요요님 아 이 이쪽 이쪽이 지금 문젠데요 이쪽이 버텨준다면은 이게 아 제자리님 역시 지금 메인 파티 역할은 제자리님 하는거 같구요 에 뒤쪽 총실님도 보이고 아자자자 다 왔죠 지금 에 콩파님 철광석님 아 철광석님 봐야되요 이 철광석님 이 파티가 지금 에 실러진이 안 무너진다면 계속 지금 버티고 지금 에 교전해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에 제자리님 파티가 지금 에 저쪽 가는데 자 적상언니 눕구요 이 후미에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후미에 많죠 지금 일루션열 지금 혼자서 지금 에 흔들기는 왱님 혼자 흔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은 인원적인 열쇠이 지금 굉장하죠 아 금지언니 보이구요 우린요 자 입구쪽 입구쪽은 좀 됐어요 어 어느정도 지금 보니까 정비가 됐네요 제왕열도 자 중앙하고 이쪽 후미쪽인데요 문제는 음 음 여기 결과에 따라 지금 승패가 엇갈릴 것 같은데 자 철광석님 보이구요 에 신화불리는 자님 뒤쪽 후미 치러간건데 찔러 아 좋아요 저거 에 포스트님 있구요 이 파티 포스트님 파티 좀 찔러 들어 온건데 에 자 철광석님 김필 아자자자자자 예 뒤쪽 여전히 포스트님 파티 지금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밀구고 지금 갈 것 같은데 지터님 보이구요 시간의 여전히 위판네 이거 지금 자자자자자자 아 아 뒤쪽에 마라치님 노렸죠 눕구요 적상원님 노는 상태로 아 지금 전진하는데 이 밀집지 여기 후미에 완전히 밀집되어 있죠 지금 일루션을 여기 지금 왱님하고 제자리님 파티가 지금 에 지금 치면서 버티는데 버티지 못해요 지금 완전히 버티지 못해요 제자리님 에 너무 많죠 지금 이쪽에 밀집되어 있어요 완전히 에 왱님 스턴이 관건이죠 어느정도 여기를 좀 에 스턴으로 저지하에서 에 시간을 끌어 주느냐 자 이건데 많이 있어요 지금 밀집되어 있고 양쪽 그 좀 기둥 옆으로 좀 피하는 바람에 죽봉이 아 바람에 에 시나블인원자님 자자자자 제자리님 노리고요 아 지금 인원차이는 꽤 되구요 아 이거 버티지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자리님 파티가 아 화랑공님 높고 아 아 아 야 이거 지금 아 굉장히 멋지고 있구요 아 아 포스트님 파티는 여전히 지금 뒤에서 교전해 에 미스터 백허님 이 파티인데 지금 여기서 따로 지금 있는 사이에 제자리님 파티가 버티느냐 버티느냐 못 버텨요 확실히 에 대신 부활 자체는 되고 있어요 제자리님 파티 그렇기 때문에 실러지니 무너지지 않으면 이 파티는 지금 어느정도 시간을 끌고 교전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에이 지금 이 파티를 상대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죠 여기 여기 혼자 지금 상대로 지금 제자리님 파티까지 버티는 건데요 아 이게 자 이 쉬운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지금 점사 막는 건데 양쪽에 철광송이 에 아 이게 지금 이걸 버티는 거 지금 이 인원이 지금 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 쪽에 제자리님 눕고요 에 아 이거 지금 눕긴 눕는데 부활이 돼요 실러 지금 철광송님이 부활까지 지금 무리없이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여기 버티고 있어요 아 이 정도의 그 파티논을 잡아두고 나머지 파티들이 지금 이 뒤쪽 이 앞쪽이죠 이쪽 교전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에 여기서요 그죠 아 에 장기적으로 지금 교전되고 있구요 아 이거 자 순환님 눕고 에음님 자 재확열 부활상태는 지금 에 그런대로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에 에 이거 해볼만한 건데 어느정도 부활 여유는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킬민님 뒤쪽이 있구요 아 지금 럭힐님 보이고 아 뒤쪽 파티는 적절히 좀 쳐주긴 쳐주는데 완전히 좀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지고 중앙 또 제자리 있는 파티까지 밀면 그것도 한판에 밀리는 지금 그런 그림이 되는데 양쪽 어디도 지금 쉽게 지금 안 무너져요 에 시간 끌고서 아 교전 계속 하는데 시 세상 백화님 좀 파티고 자 키바님 아 아 자 포스팅님 파티가 약간 전진하는데요 에 전진하고 있구요 날레썸님 좀 보이는데 아 여기 여전히 교전이에요 자 화랑궁님 이 파티인데 아 예 궁파요 성십자관님 쳐주고 있죠 에 유리온실님 넣고 화랑궁님 넣고 이게 몹도 좀 있어요 여기 그것도 가만대야되요 이쪽은 이 아 자 몹도 있어요 몹도 가만대야되구요 특히 부활자체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너무 깊숙히 지금 밖으로 빠져가지고 누웠을 때는요 시나브로님 보이고 에 제자리님 여전히 좀 있어요 자 아 여기도 지금 쉽게 어느 한쪽이 지금 이 후밑쪽 하고요 입구쪽 어느 한군데 쉽게 지금 안 무너져요 자 아 제자리님 파티가 굉장히 멋지는데요 아 지금 몹이 있기 때문에 에 지금 몹이 있어요 지금 몹도 변수구요 자자자자 아이 빠져나가야되겠는데 자자자 아이 이게 참 아 이 몹이 지금 자 스킬까지 쓰면서 이쪽 에 이쪽은 지금 아직 있나요 관객님 모이고 마라치님 에 이쪽은 어느정도 에어밀은 늙구요 에 이거 이쪽은 거의 좀 약간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왕열 소수인은 아직 제대로 부활정비가 안된 상태구요 에 일루션을 뒤쪽에 많죠 지금 입구쪽 아 여기는 어느정도 에 스쪽으로 왱님 아 지화났어요 이쪽 스톤 끌고 에 스톤으로 버티는 거에요 제자님 파티 다시 아 맞아요 여기 지금 에 시간 끌어주고 있구요 쳐주고 제자님 파티 자 왱님하고 같이 대신 이쪽에 반대로 에 포스트님 파티 이쪽에 주록하고 있는거죠 이쪽 후밑쪽 에 이 후밑쪽은 다시 지금 제왕열 뭉쳐 있구요 아 이거지 자 바다느님은 지금 안보여요 태양의요정님 힐러분이구요 에 누웠고 국가성님 눕구요 축하님 누웠고 자 부활자체가 아 빠진데는 안되면 지금 에 축구에 에 에 에 이런 부활자체는 다 해야되요 원래 교전에서 힐러부활에 한번 사실 의존하면 어렵구요 자 콩파님 누웠구요 포스트님 에 궁파죠 대우맥스님 파티가 두쪽 치러 왔는데 아 철광 아 몹이 또 아이씨 몹이 찌는 이게 땡기는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은데요 에 에 자자자자자자자 이쪽 빠져야돼 빠져야돼 자 몹도 변수구요 성십자가님 눕구요 여기 지금 흔들면서 치는데 에 인원차이가 이쪽 심하죠 이 그쪽 왹님 왹님하고 성십자가님 성식자가님이 이쪽 전담에서 지금 박가리하고 성식자가님이 흔들고요 마인드타이밍 활용해서 치고 이건데요 굉장히 많이 잡아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의 인원을 잡아두는 거니까 그 사이에 이쪽 후미쪽 집결된 인원은 지금 조전에서 집중화력으로 밀어보려는 거고요 일루션을 자 시나블리런자님 힐러 같은 경우는 지금 원투에도 사실은 위험해요 시나블리런 맞으면 그냥 흔한님 놓고요 자 우린님 역시 그 메인힐러고요 철광석님하고 같이 아 이 메인힐러 쌍힐러가 지금 안 무너지고 있고요 에오미르님 놓은 상태 흔한님 부활이 제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있어요 약간 급해요 자 제왕혈 쪽도 급해요 지금 쉽게 바로 부활 부활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에 손이 많이 에 안 돌아오고 급해져 있고요 지금 콩팥님 놓은 상태 에 기관님 시간의 메인 화력인데 자 에 부활은 됐고요 자 이제 부활이 지금 에 태양요정님 놓고요 에 부활 손까지 지금 바로바로 안 돌아오고 이거는 좀 에 쉽지 않은 거에요 제왕혈 지금 쉽지 않아요 약간 지금 에 열세에요 열세 지금 교전해서 에 부활 자체가 좀 쉽게 바로바로 안 되고 있고요 아 지금 법이 지금 계속 있는 거에요 자 법도 변수고요 에오미르님 훈하님 이제 부활 들어갔죠 훈하님 에오미르님 일어났고요 자 자 자 자 자 자 예 아 이게 영랑님 눕고요 자 아직은 여전히 있어요 지금 이 후미 쪽에 제왕혈 자 에오미르님 다시 눕고요 아직 모비 지금 예 이 법도 변수고요 자 자 이거는 자 우리 님 여전히 지금 에 쌍일러 철광석 님이 있고요 아 이 후미 쪽 후미 쪽은 여전히 그 중앙 예 중앙 교전이 문젠데 에 메인 파티가 지금 이동해 왔죠 중앙까지 에 철광석 님 보이고요 자 여기 중앙을 이제 자 철광석 님 하고요 에 제자리 이 파티가 지금 이동해서 교전해 주는 거고요 성십당은 눕고요 아 아직 많죠 일루션을 꽤 많아요 지금 인원적인 우세에요 자 바일 아 바일 자 저 탱이 지금 누웠고요 에 사실 이제 서버 제일 튼튼한 탱이 있네요 거의 자 바일 님이 누울 정도에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집중된 화력이 지금 퍼 부어지는지 그거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철광석 님 아 안 무너지는데 역시 태양의 요정 님 눕고요 아 힐러를 치고 있어요 안 치는 게 아니죠 일루션을 근데 지금 철광석 님하고 우리는 이 힐러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요 에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고 있어요 아 어느 정도 지금 에 아 진짜 늘릴 것 같은데 잘못하면 재확열 에 지금 인원 차이는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 에 심해요 심해 에 알 이 소리 늘렸고요 이야 이 지금 이렇게 버티나 이 파티 에 전진이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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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이거는요 에 에 정비 시간을 좀 약간 갖는 건데 완전히 정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부활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재확열 이쪽 훈이 파티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자자자자 아이 보비자꾸 자자자자 아..이거 참.. 야 보비 지금 자자.. 아이 스톤 걸렸구요 에.. 무슨 이 파티 전진이 안되요 지금 자 완전히 전진이 안되요 약간 주위에 좀 빠진채로 좀 있는 캐릭터들이 몇개 있구요 개화결도 에..이거는 지금 완전히 뭐 정비 안되고 퍼프업용 캐릭터도 있고 뭐 막 이렇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죠 시간에 의해서 위파요 주력 위파구요 용무기 위작 에.. 전진해서 치고 있구요 날렸어 주월승님 아..여기는 지금 바엘님 에..넘버원 탱 바엘님이 흐르면서 쫙 버티면서 웩님 스턴 에..성십자가님 저기 마인타이밍 활용한 에..교전해주고 있구요 또 제자리님 버티면서 공격해주고 있고 이렇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엘님 안무러져요 거의 에.. 이.. 아.. 이게 굉장히 버티죠 바엘님 자.. 바엘님 한번 눕힌다는게 굉장히.. 에..에.. 지금 점사로 나 쳐가지고 좀 누웠죠 바엘님.. 이게 엄청난거에요 인원이 자..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일루션열 철광석님 아..그러나 실로는 정말 잘 버티는데요 쌍일러 제왕열 아.. 무너지질 않아요 지금 이 인원을 상대로 지금 지금.. 우리는님.. 그죠? 철광석님 하.. 이 쌍일러가 버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살아나고 살아나고 지금 해주는 건데요 아.. 우리님은 아.. 우리님도 없구요 다시.. 에.. 시가대원님 눕구 철광석님 까지 무너지면 중앙이 무너지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아.. 자.. 철광석님이 아.. 이.. 이거 뒤에 뒤에 없어요 지금 아.. 못 버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철광석님 무너지는 순간 지금 끝인데 이건 못 버틸 거 같아 철광석님이 버티나요? 아.. 뒤로 빠지고 우리는 부활했.. 아.. 이거 에.. 부활했어요 아.. 이 씨.. 불사조처럼 살아났구요 다시 아.. 제발 불사조처럼 살아나 부엘님 다시 일어나서 지금 땡기면서 시간 벌어지고 있고 아.. 이 씨.. 정말 아.. 이거 완전히 지금 불 붙었어요 자.. 뷰엘님 철광석님 우리는님 아.. 이거 세 파티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지금 제왕윤은 세 파티 세 파티 약간 좀 넘나요 세 파티 가량으로 보여요 네 파티 안 되구요 예 인원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 오늘님 아.. 차이는 좀 돼 보이는데요 많이 나요 지금 에.. 밀린 것 같아요 밀렸어요 밀렸어 제왕윤 에.. 이게 지금 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일루션을 아.. 밀렸어요 파콜 선택했죠 아.. 파콜 선택했구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구요 자.. 제왕윤은 네 파티 안 되는 걸로 보이구요 아까 거의 뭐 세 파티 정도로 보였는데 자.. 일루션을 지금 에.. 아.. 정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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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한 배전이죠 아.. 앱и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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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헴 32 우리 도와주셨구요 지금 석화 걸어가지고